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서산 아 여기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는 예산 예산 고덕 예산 고덕 그 인삼 재배한제는 어 선친때부터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뭐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전부터 했다고요 예 그럼 그 어른 선친때부터 한거 이게 총 지금까지 몇년정도로 예산 60년 넘은걸로 60년 예 태어나기 전부터 예 지금 올해의 작항은 이게 그 이게 뭐입니까 씨 마늘 씨 그 인삼 바치입니까 아 예 뭐 시 이쪽에서 저 앞쪽으로 보니까 아주 색이 그 색상이 상당히 좋은거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작항은 예 평작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일반 농가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는 다 괜찮게 됐다 그래요 아 괜찮아요 예 아 해운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죠 예 예 지금 우리 대표님 농장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어 뭐 아직까지 많은 결주는 안보이는데 지금 결주류는 어떻습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은 있고 예 많지는 않아요 예 그 지금 그 요건 저 그 황금을 놓고 저 여면 시비는 몇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두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입이 입이 딴딴하면 어떠세요 짱짱해졌어요 짱짱해졌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애들 비실거리가 자빠진 애들이 적죠 예 그런거 있고 예 약 이제 좀 약을 좀 독하게 준거 같아서 끝에가 좀 나갔네요 예예 약간 고실러졌죠 예 그리고 이거 저 인삼을 대표님 뽑으셨는데 예 이 실뿌리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 뿌리 정도는 이게 잘 보는거에요 사실은 예 잔발이 많죠 예 예 예 예 예 그 주요 잔발은 그 미삼에서 잔발은 잎의 두께에 해당하는거죠 예 예 입 두께가 두꺼야 잔발이 많다는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손으로 이게 인삼을 그 이래 만져보면 탱탱하죠 예 예 그리고 또 향 향이 좋아야 이게 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예 그렇지 이 지금 이파를 이거 만지면 meidän 퇴퇴하죠 입비 땅땅하죠 빠빠빠빠져요 빠빠빠져요 빠빠빠져 하면서 부드럽고 그렇게 되면 힘이 강한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벌써 두분 하셨다면 지금 계획으로서는 한 며칠간경이고 한 10일이나 보름 어떻게 계획을 10일간격으로 4번 하려고 그래요 10일간격으로요 4번 가을에는 단풍을 데리는걸로 칼날해서 지금 거리에서 성장을 시키고 잎을 짱짱하게 만들고 가을에는 또 단풍을 데리고 단풍을 데리고 몸속의 저장양분을 최단해서 그러면 이게 씨삼이죠 씨삼의 몸속의 영향이 많아야 봄포에 갔을때 잘 자란다는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대표님 새로 한폭에서 녹아 없어지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전남 영암지역에서 했을때 요건 이엠으로 이엠을 관주로 해가지고 관주로 해가지고 이 균을 잡았어요 이게 앙속에서 녹여먹어 녹여먹어 인삼에서는 예 보통 염류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원인으로 나오는건데 예 테비가 덜썩었다던지 예 그 여기서 가스같은게 나오면 제가 액비를 내서 따가우니까 예 액비를 여기를 최대한 살려고 하는거지 저도 살려고 예 근데 이게 또 그런 그 다른 그 뷰로나 테비에서 미생물이 그 먹으면서 녹여먹는 것도 있고 그 우리 인삼에서 해보니까 가래침 뱉어난거 있죠 그것처럼 해가지고 큰삼을 녹여먹더라구요 그래서 그 영암지역에서 작년도 전년도에 오만평에서 컨설팅해줄 때 그 이엠 이엠으로 관주를 그 이리 점저고수 이사입니까 일로도 주고 그 조루로 가지고 한번 조루관주도 하고 그래 몇번 하니까 저게 균이 달라붙어있다가도 그 균이 없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잎에다가 영향을 줬을 때 지금 미삼들이 C삼들이 잔뿌리가 많지 않습니까 잔뿌리량을 늘리는거죠 힘을 강하게 만든다는거죠 뭐하튼 이거는 굉장히 뻣뻣해졌어요 네 탕글탕글하죠 근데 칼슘은 안 짜지 않습니까 칼슘을 써가지고 탕글탕글하면 잘못된거죠 이건 칼슘을 안쓰고 탕글탕글 만들어야돼요 그 도지에서 칼슘을 인삼해서 많이 써요 칼슘을 근데 칼슘을 쓰면 탕탕하면 뿌리가 없어져요 이게 짱짱해지는거 맞아요 잎이 짱짱해지는거 맞는데 뿌리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 한국말농구에서는 칼슘을 안 쓰고 설탕 설탕으로 대체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 에너지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는거죠 칼슘을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면 잎이 단단해가지고 굳혀버려요 힘이 강해지는게 아니라 잔뿌리가 안생기고 근데 영양으로 가지고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힘은 강해지고 칼슘이 영양이기 때문에 영양은 더 늘어난다는거죠 아마 요렇게 한다면 지금 어 이제 8, 9월 달부터는 단풍을 드린다면 이거는 아주 가을에 아주 예쁘게 단풍이 들면 몸소 체내제양분 많다는거죠 이게 저 씨삼이 단풍이 가을에 빨갛게 잘 들어야 그게 제일 좋은거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다음에는 단풍이 덜 들어 그 하는 방법하고 요기 저 점적 이게 호수 이건 언제 썹니까 봄에서 여름 사이에 예 한번 주고 장마 끝나고 가버릴 때 예예예 다음에 두 번 두 번 네 그러면 봄에 요 점적 호수를 이용해서 큰 이게 씨삼을 시무가 봄포를 키우는데도 이 점적 호수를 이용해서 영양 함량도 맞추고 이시량도 맞추고 이시량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엠을 충분히 줘가지고 토양에 속에 있는 미생물 양을 유익균을 많이 만들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걸 같이 한번 의논하신다면 지금 그 토양 미생물이 에 나쁜 균들을 좀 없애 보자는 거죠 봄에 깨어날 때 예 그 방법도 한번 활용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올해는 이거 키워가지고 어 가을이나 내년 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일어난 이 상태를 어 최대한 그 안정적으로 그 잎이 튼튼하고 뿌리가 많이 발생하도록 그래 하는 걸 같이 의논해서 돕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